불교대학에 있는 공대 교수입니다. 저는 검사 생활을 신변했고요. 말발이 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건 저밖에 없습니다. 대놓고 이렇게 자천 조금 신선한 시도 아닌가. 좀 시사적인 문제를 사회 현실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발견해 기쁨을 쳐가는 오래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분석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살고 싶으면 이 프로를 보세요. 안 그러면 살아있는 안무 라이트가 될 겁니다.